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전 비서실장이네요. 연세도 꽤 됐습니다. 65세입니다. 만 65세니까 우리로 치게 되면 한 55년생이나 54년생 정도 되겠죠. 제가 그 기사 보고 맨 먼저 여러분들 그냥 툭 하고 내뱉는 말이 세상에 출가한 자식들도 있고 할 건데 도대체 그게 죽을 만한 일이냐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애들 그렇게 생명을 그냥 그렇게 버리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세상에 죽을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산다는 표현보다도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더 저는 좋아하는데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힘이 드는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도대체 죽을 만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나이도 젊은 분이 아니고 65세나 되는 분이 물론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상세히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 65세 정도 되면 나이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상적이면 출가한 아이들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을 그런 나이인데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명을 던지냐 이야기죠.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거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섯 번째 죽음인데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정말 이분이래 이분 생긴 것도 참 잘생기신 분인데 좀 진중하게 생겼네요 초대 아마 경기도 지사할 때 비서실장을 지내신 분 초대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형수 씨 64세네요 우리 나이로 한 55세 정도 55세입니까 55세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본인이 선택을 안 갔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의 행정기획조정실장 그리고 2018년 경기도 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당선인 비서실장 초대도지사 비서실장 2019년 7월에 경기주택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이렇게 지낸 분이네요 검찰에 아마 소환돼서 참고인 조사 같은 걸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 마루님께서는 다른 견해를 제시를 하는데 제가 이제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분이 그렇게 가볍게 생기지 않은 분이고 또 이런 직지에 있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꿈도 있었을 뿐인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일할 때 비서실장을 맡는 등 직은 거리에서 보좌했던 전형수 씨 아주 이재명 씨하고 관계가 돈독한 분 같네요 오른쪽에 있는 건 여러분에게 익숙한 김용 지금 수감돼 있는 전민주연구원 원장 죄는 밉지만 사람은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명을 던지면 안 되죠 지금은 또 한 10여 년 전에 그리스 철학 이런 걸 공부할 때 보니까 고대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살을 굉장히 안 좋은 일로 받아들였더군요 신의 저주를 받는 행동이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다신교 사회였지만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목숨이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면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장례도 야밤중에 그냥 몰래 묻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저주받는 일로 간주를 했죠 자택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구속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떻든 참 함께 산 부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병고를 당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참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당사자가 어떤 고충에 듣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같은 연배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죽을 만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 불법과 부정을 내가 감추기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그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뭘 많이 느끼는 거 하니까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팬덤이라든지 광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 특정 교주나 특정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매몰되는지 자기도 없이 이런 현상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도 보면 자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함몰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여기거든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짐승과 금수와 다른 것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상대편이라도 잘한 건 잘한 거죠 그렇게 자기 애가 없냐 이야기죠 자기 주체성 같은 게 그렇게 없이 어떻게 사냐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를 참 여기서 보면 우 따라가지 않습니까 단톡방 같은데 들어가 보게 되면 누구파 누구파 누구파로 나누져가 죽도록 싸우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평균적인 한국인하고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판단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치인 가운데 그렇게 뭡니까 그냥 빠질 만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밥 먹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j 뭐 m인가 뭐 s인가 해가지고 교주원 밑에 빠져가지고 또 고충을 당한 사람들이 영화가 나와가지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영혼장사꾼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장사꾼 영혼장사꾼에 놀아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종교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제가 자식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저는 남자아이가 두 명입니다마는 항상 아버지로서 물었던 것이 네 생각이 뭐고 네가 어떻게 생각 남 생각 말고 그런 자세를 견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겪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무지 나는 뭐죠 누구 밑에서 그렇게 뭡니까 시다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s님 말씀 잘하셨는데 소신도 없고 관찰도 없고 국민성도 없고 이번에 느낍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뭘 위해서 죽습니까 집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존감 같은 게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대세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용기도 있고 기백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맨날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정치꾼들한테 맨날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를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허당 보듯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제가 이 문제를 보는 것은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차원이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살았게 나이 육심체제에 가족들 다 버리고 뭡니까 자기 목숨을 끊느냐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뭘 숨기기 위해서 누굴 위해서 이런 일을 하냐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다 고인이 되게 되면 다 덮는 쪽으로 가지만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